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? 하루 이틀 장사하고 끝낼 게 아니라서 조금 좋은 재료를 사서 하려는 편이에요. 물 어떻게 해요, 이거? 눈을 못 대시네요, 이런 데서. 하나하나 보셨나요? 조용히 사야지, 안 그러면 사장님한테 혼나서. 든든하다. 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더 좋은 반찬을 주고픈 마음은 아들도 마찬가지랍니다. 한눈에 봐도 재료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. 주인장의 검수 또한 필수라죠. 제철이라 더욱 맛이 좋은 이 재료들은 반찬의 깊이를 더해준다는데요. 꽃게와 바지락을 가득 담아 시원하면서도 부수한 꽃게 된장찌개는. 그러면 입 아픈 최고의 메뉴라지요. 바다의 향 가득 품은 굴을 활용해 만든 굴 무생채까지. 이곳 반찬으로 인해 매일이 행복하다는 단골들. 그들이 적극 추천하는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. 깊은 맛? 되게 깊은 맛이다. 뭐라 더 표현이 안 될 정도로. 저희 애가 김치를 안 먹는데 김치찜에 김치는 정말 잘 먹어요.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고등어 김치찜을 사다 먹거든요. 그게 부들부들하고 그게 맛있어요. 언제든 찾게 되는 맛. 매콤 고등어 김치찜 만나보시죠. 먼저 토막 낸 고등어를 준비해 주고요. 식초를 뿌려주면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. 깔끔하게 씻어 준비해 주세요. 이번에는 청양고추의 등장. 청양고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육석에 갈아줍니다. 여기에 고등어를 넣어준 뒤 하얀색 가루를 한 번 더 넣어주는데요. 밀가루는 수분을 잡아줘서 살이 탱탱해지고 청양고추는 비린내를 많이 잡아주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향과 식감을 얻을 수 있다네요. 다음으로는 김치. 이곳의 김치찜은 아삭한 식감을 위해 묵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. 묵은지의 깊은 맛, 아쉽다고요? 여기 그 맛을 내는 비법이 있습니다. 쌀뜨물이요. 묵은지가 아닌데 묵은지 같은 맛을 낼 수 있더라고요. 쌀뜨물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묵은지의 깊은 맛을 내어준다는데요. 식감도 살리고 깊은 맛도 살린 고등어 김치찜. 그리고 하나 더 연구한 것이 있답니다. 고춧가루 대신 고추와 양파를 갈아 넣어 건강한 매운 맛을 입히고 있다고요. 고춧가루 안 넣어요? 매콤함을 더해 푹 끓여내기만 하면 신선 그 자체 깊이가 남다른 고등어 김치찜이 완성됩니다. 고춧가루에서 만드세요.